명수 씨 튀어나왔어. 일단 형이 박민수 형 발 잡아. 나가서 잡아. 여기 여기 까만 차 뒤에. 아니 이거 왜 좀 구할 거야. 형 가만히 좋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보여? 맨날 명수 형아. 빨리 잡아. 문 열어. 자꾸 데리고 와. 빨리. 본 글자. 여기 뒤에? 아니 여기 뒤에.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있잖아. 갔다 와봐. 저기 내린다. 한 번 내린다 형. 형 내리지 맙시다 우리. 어 내리지 맙시다. 문자가 문자가 형. 아니 지금 박농수 봤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뭔데. 이리 오세요. 경험한 데로 갑시다. 일단 고생 많았어요. 네? 추격증 힘들죠? 아니 뭐 이제 시작인데 형. 네? 어 끌고 간다. 어 뭐야. 아니 끌고 하지 마 이거. 형이 이리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야지. 원해요.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야 이거 가면 안 돼. 끌고 오라고 소리 질러. 원해요 이쪽으로 와 잠깐. 굳이 후진해 봐봐. 원해요. 야 너 너무 멋있다 근데. 저거 영화야 영화. 저거 영화야. 저거 영화야. 야. 지금 봐봐요. 지금 우성이 형이 지금. 창문에서 지시 내리고 있잖아요. 왕 아니면 조커가 확실해요. 아니야 왕하고 조커는 아예 얼굴 안 내리고. 아니 빌 수 있다니까. 빌 수 있어. 지금 원해요 형이 내렸잖아.